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레벨업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. 262까지 왔는데요. 아 지금 현재의 경험치는 2931억 아니죠 아니죠 2조 9,314억 아마 레벨업을 하게 되면 2조 9,06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. 누구요 이준호님 후원 9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아 이준호님 900원 후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먼지님 아 고맙습니다. 우리 시펄리님 고맙습니다. 아 이제 레벨업 하면은 그거 하러 가야지 태풍 성장에 비해 딱 0%에 딱 먹는 영상 이제 또 하나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오늘 유튜브 2개의 영상을 올릴 수 있다고 아 그것도 해야 되는데 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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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이제 하나 더 할게 있지 안 까먹으려나 모르겠네 아 또 전원 고맙습니다. 아 또 전원 고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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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일? 4일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0.0.014% 남았군요. 0.014%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0.1% 남았군요. 2페이지에서만. 이제 20% 달성. 3페이지가 진짜 시작 아니겠습니까. 3페이지가 진짜 시작 아니겠습니까. 만지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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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지님이. 나머지. 만지님. 장 resolve. 츄. 10 당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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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으로 레벨업을 해보았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